인생의 5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강사가 왔다 일상 속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강사 빗소리 들리셨나요?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우중캠핑 장작소리입니다 불멍을 보면서 힐링하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면서 하는 차박 캠핑의 계절 140만 캠핑 노트북 리랑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걸캠퍼 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히 방송용 목소리가 있다 목소리를 바로 그렇게 우아하게 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짝짝이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캠핑 유튜버 리랑이라고 합니다 지금 140만? 네 맞아요 3만? 아 그새 3만이 늘었다 저희가 잘못했네 143만이라고 다시 정정을 해주시는게 네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구독자님들이여가지고 이 143이라는 이 숫자가요 몇년 하셨죠? 네 한 1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7년? 8년차 되나봐요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는 진짜 구독자가 없었던 걸로 들었거든요 네 제가 한 20년도 21년도까지는 한 3만 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너튜브 한지 3,4년이 됐는데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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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 버티거든요 그냥 저는 회사 다니면서 약간 제가 여행갔던데 캠핑갔던데 원래 취미가 캠핑이었으니까 그렇게 막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본업이 어떤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본업이 저는 원래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근데 이게 본업이 지금은 캠핑 너튜브로 활동을 하지만 전 본업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본업을 말고 다른 업으로 해서 예전 했던거 쓸모없다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또 캠핑 쪽 옷 쪽으로도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만 소속돼서 그 브랜드에 맞는 의상만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또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고 싶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약간 기능성이 첨가된 그런 캐주얼 의류? 그런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때 멋있죠? 안그래도 정수경님께서 리랑씨 처음 보는데 캠핑에 관심이 없으신 분인가봐요 리랑씨 처음 보는데 멋지시네요 어머어머 감사합니다 승경씨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하시죠 솔직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멋있으세요 제가 같이 몇번 보고했는데 진짜 멋있으시고 4822님께서 어? 리랑님! 너튜브 구두 끄는 사람인데! 어? 아니 뭐에요? 라디오에서 얼굴이 빛이 나요! 어머 보이나요? 하하하하 네 리랑씨의 매력이에요 칭찬을 하잖아요 아 아니야 라는 말 절대 안해요 그러니? 나 빛나니? 나 괜찮니? 나 멋있니? 하하하하 사실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어서 제가 보통 캠핑을 혼자 다니고 혼자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아 좀 간절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멋있는게 제가 예전에 그 박명수 선배님이랑 저랑 같이 해서 그때 저희가 처음 뵀었잖아요 네 맞아요 같이 뭐 촬영하다가 근데 그렇게 유명하고 박명수 선배님이랑 제가 다른 촬영도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리거든요 근데 캠핑장은 갔어요 박명수 선배님이랑 저는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구요 그정도로 캠핑러들한테는 리랑씨가요 그냥 유재석 선배님 같은 존재로 전 알고 있거든요 어? 저는 그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 저도 말실수였어요 하하하하 아니 그렇게 뭔가 저를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시고 막 그렇게 보시는게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구요 오오 아직도 좀 어색해요 왜냐면 평소에도 캠핑장을 가도 사람이 많이 없는 그런 날짜를 많이 꼽아서 가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색합니다 오오 자 그러면은 지금의 날씨도 너무 선선하구요 아직 벌레도 많이 없고 캠핑 가기 딱 좋을 때인 것 같아가지고 캠핑 전문가를 모셔봤는데 어? 일단 우리 짝재개분들에게 1타 강사 주제 캠핑편이잖아요 캠핑과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 저는 장비 욕심쟁이입니다 캠핑 떠나기 전에 장비부터 사고 싶은데 뭘 먼저 사야 할까요? 나만의 힐링 캠핑 장소 추천해주세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창문 100원 고릴라 무료로 보내주시면은 우리 리랑씨께서 천천히 아주 친절하게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거에요 근데 안그래도 인기도 너무 많으시고 캠핑 시즌인가 그런가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 캠핑 가기 좋은 날씨가 맞나요 리랑씨? 네 지금이 딱 캠핑 가기 좋은 시기인데 사실 지금보다 한 몇 주 전에 저희가 같이 캠핑을 갔다 왔잖아요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오오 진짜요? 네 그때는 지금 벌레가 조금씩 활동을 할 시기거든요 근데 사실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그 시즌에 가장 벌레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가장 추천드리고 지금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어서 떠나세요 아 왜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마음 부추겨요 아 주말에 가면 되잖아요 혹시 리랑씨는 겨울 캠핑 대 여름 캠핑? 아 저는 완벽히 겨울 캠핑입니다 왜요? 사실 캠핑을 좀 몇 번 다녀보시고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겨울에는 장작불과 그리고 노곤노곤한 난로 그리고 벌레 없는 그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캠핑의 그 아늑한 분위기를 극대화 시켜준다고 할까요? 오오 저도 그래서 겨울을 더 선호합니다 자 지금 우리 듣고 계시는 짝짝이분들 중에 캠핑에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리랑씨가 누구야 하실 수 있잖아요 리랑씨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캠핑 등산 낚시를 즐기는 낭만 캠퍼이자 140만 구독자를 가진 너튜버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고요 어느정도로 대단하냐 제 친구들이 처음으로 영상통화를 해달라 사인을 해달라 했던 분입니다 제가 연예인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데도 자 우리 짝짝이분들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4님께서요 지인들 따라 캠핑을 한두 번 갔었는데 유치원 딸이 저보다 흠뻑 빠져가지고 매일 모닥불을 피워달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빠 우리 모닥불 보러 언제가 반딧불이는 언제 보러가 하는 우리 딸 초보인 캠핑자들이 구비해야 할 장비가 뭐가 있을까요 지인분들이 캠핑을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선 텐트는 지인분들한테 빌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사지 말고요 우선 처음이니까 사는 거 말고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두 개 여분 정도의 텐트는 구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본인이 직접 가보신 다음에 아 이런 성향이 나한테 맞다 하고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도 사실 아이들은 그냥 갔다는 거 자체를 좋아하니까 장비가 그 중에 없는 거 개인 식기류 그리고 매트 침낭 이 정도를 집에서 있는 걸로 가져가세요 실제로 저도 이번에 리랑 씨랑 같이 갈 때 저는 캠핑 장비가 없으니까 실제로 제가 쓰는 앞접시 같은 거 집에 있는 거 들고 갔는데 리랑 씨가 너무 좋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벼운 거 간단한 거 집에서 챙겨가고 좀 크고 비싼 것들은 일단 빌려봐라 네 맞아요 도경 님께서 사춘기 아이와 단둘이 캠핑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요알못입니다 아이와 간단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추천해 주세요 아빠 요리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아 요리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우선 간단히 캠핑하면 생각나는 음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준비하시면 돼요 오 그게 뭔 말이지 참신하다 캠핑이 아니죠 캠핑하면 생각나는 삼겹살 양꽃 지는 거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말고 좀 더 약간 뭐 포장을 해서 좀 잘 가져가시면 좋긴 한데 근데 그런 거 말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찌개 종류나 아니면 거기다가 오뎅탕 같이 어묵탕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 그런 거를 아이들이랑 같이 꽂으면서 하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오 그럼 그 중에 요리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리랑씨께서 아 이거는 약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 우선 저는 전을 추천드립니다 전이요? 네 전 캠핑장에서 전이요? 네 전을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그냥 거기다가 대충 계란이랑 이렇게 풀어가지고 위에다가 음식들 올려놓고 그 다음 뒤집어가지고 주면 아이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사실 저도 굉장히 잘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제가 생각한 저는 밀가루에 재료 넣어서 착 버물린 다음에 하는 건데 계란을 미리 이렇게 후라이팬에 얹나요? 네 계란 얹고 약간 전 느낌 나는 약간 오므라이스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리랑씨는 무슨 전을 주로 즐겨 드세요? 저는 거기다가 뭐 팽이버섯도 올리고 버섯 종류나 아니면 무슨 고기 같은 거 요런 거 얹어가지고 그렇게도 많이 해먹고 아 그리고 한 게 또 생각난 게 있는데 그 김치랑 꽁치 통조림을 가지고 가서 같이 통조림 찌개를 해먹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게 밖에서 네 밖에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주변 환경이랑 그 냄새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맛이 달라지거든요 어우 좋습니다 자 김재현님께서 진드기를 비롯한 산모기, 개미, 해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리랑씨? 아 이거는 그냥 물리시지 않아요? 아 나름 그래도 그 쫓는 그런 거 스프레이들을 뿌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아 네 만들어서도 써 저희 어머니가 하나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그걸로 또 사용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기성 제품이 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보다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거는, 나가서 산 거는 5시간 효과가 있다면 어머니 거는 3시간 효과 정도 아 아니 1시간 아니 어머니 대체 뭘 왜냐면은 내 딸 몸에 안 좋은 거 다 빼버려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뭐 계피 정도만 먹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에이그 어머니 잘못했네 그거 사실 어떻게 뿌려 잘못했네 사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그렇게 그럼 직접 뿌리거나 아니면은 뭐 모기향이나 이런 건 따로 피우진 않으시는 거죠? 아 모기향도 같이 피워요 모기향이랑 그리고 모기향이 조금 질린다 싶으면 인센스 같은 거 갖고 가셔가지고 바닥에 꽂아가지고 해놓으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오오 그리고 향초도 효과 있어요? 네 우와 그러니까 향이 강한 아이들은 웬만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럼 양치 안 하고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굴에만 안 물리겠죠 하하하하하하하 몸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하하하하 한지호님께서 캠핑하면 자는 곳이 불편할 거란 생각이 있거든요 잠자리가 괜찮은 장비가 있나요? 잠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트를 좀 잘 챙기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까는 매트요? 네 까는 매트 까는 매트가 적당히 좀 두께감이 있어줘야 바닥에 울퉁불퉁함도 안 느껴지고 그리고 그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근데 없으셔도 잘 주무시잖아요 리랑씨는 저는 저는 그렇죠 근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여러분 저한테 오자마자 이러더라고요 캠핑 한 번 더 가야지 텐트 없이 라고 했는데 저는 텐트 없이 라는 말이 아직도 지금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아 분명히 좀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아니 강하게 하고 싶다 했지 근데 저는 노상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 노상의 그 기억 없으신가요? 무슨게? 저는 술 먹고 들어놓거나 그러진 않아서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혹시? 노상의 기억... 아 자주 뭐 캠핑하시느라 일상이 노상이잖아요 일상이 노상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님께서 리랑 너티브 보니까 영하 20도 숲속에서 나홀로 캠핑 텐트 없이 떠난 야생 캠핑 무인도 캠핑 등등 약간 어려운 생존 캠핑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섭진 않으세요? 사실 저도 걱정인게 제가 점점 겁이 없어져서 걱정이에요 아니 어느 정도 나 이럴 때 있어요? 나 진짜 겁없다 나 미쳤다 순간 아찔했던 그런 캠핑? 아 전에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완전 절벽 꼭대기 바위를 걸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배낭을 메고 그래서 그때 아 여기서 떨어지면 소리소문 없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래도 어차저차에서 가고 있는 절 보고 아 나는 오토바이는 타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좀 제가 겁이 너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혼자 캠핑을 더 다니다 보니까 오 그러니까요 겁이 진짜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위험할 뻔 했지만 근데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산이랑 그런 절벽 이런 데가 제일 위험한 게 CCTV라는 게 없어서 그쵸 그쵸 사실 뭐 떨어지는 것도 무섭지만 사람이 제일 무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살짝 아직까지는 겁이 있습니다 아 다행 아 그래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뱀이나 그런 애들 만난 적은 있으세요? 있어요 근데 사실 먹었어요? 아니요 드셨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는 잘 먹긴 하는데 뱀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뱀은 생각보다 다른 캠핑하시는 분들보다는 살짝 덜 만난 것 같긴 해요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만나요? 다른 분들은 어 그 텐트 안으로 뱀이 들어온 이런 저 못 가요 못 가요 저 이번에 못 가요 죄송한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곳으로 갈게요 어머 아니 그러면 멧돼지 멧돼지 본 적 당연히 있었잖아요 어 있어요 있어요 아 왜냐면은 그때 저랑 갔을 때도 그 캠핑 주인분께서 어 여기 멧돼지도 나와요? 이러면은 저는 어 멧돼지 진짜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리랑씨는 어디요? 어디서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호기심이 많으셔 어 맞아요 맞아요 이거 살짝 위험한데 아니 만난 에피소드 한번 소개 말해주세요 멧돼지 만난 에피소드 아 제가 그때 거의 반 노상 느낌으로다가 밤만 텐트를 피고 잤나요? 네 그런 느낌으로 캠핑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 근데 제 눈앞에 귀여운 멧돼지가 한 마리 지나가더라고요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라 멧돼지요? 어 애기니까요 애기였어요 애기 아 근데 원래 애기 있으면 더 위험한거 아세요? 애.. 엄마가 분명히 옆에 있고 엄마가 애기한테 좀 뭔가 터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 예민해져서 공격성이 더 강해진대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근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그냥 쳐다만 보다가 아 그때 제가 유튜브를 한지 그래도 한 4년 이렇게 됐을 때여가지고 아 영상을 좀 찍었어야 되는건데 아쉽다라는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눈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그냥 잘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마치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강아지를 발견한 느낌으로 들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멧돼지 발견한 일화였습니다 캠핑할 때 이런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방금처럼 어린 멧돼지 만지면 안된다 이런거처럼 조심해야 될게 또 따로 있을까요? 캠핑할 때 조심해야 되는거는 우선 어디든지 사람 조심 혹시 캠핑하다가 사람 때문에 뭐 해를 입거나 안좋은 사건이 있거나 있어요? 아니 그런 적은 딱히 없긴 한데 뭔가 아무래도 어 저는 그래서 아예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사실 많이 다녀요 이게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안좋은 곳으로 아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게 안전한 건지도 난 정말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저는 원래 겁이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캠핑할 때 사실 뭐 그렇게 뭐 주의할건 딱히 없는거 같아요 그냥 추위 추위만 가장 잘 데뷔를 하시면 돼요 아 어 그러면 귀신 본적 있어요? 귀신? 아 꿈은 꾼적 있죠 아 안 무서워요? 혼자 자는데? 막 안 무서우려고 노력해요 아 그래도 리랑님께서 또 노력하는거 살짝 무섭긴 했나봐요 그럴 때 가끔 있거든요 오 서늘할 때? 네 갑자기 딱 서늘한 딱 그 느낌이 딱 온몸을 감쌀 때가 가끔 있어요 그 귀신 왔다간거에요 그니까 왔다간거 같더라구요 왔다갔잖아요 아 진짜 긍정적이지 않아요 왔다갔으니까 됐다 어 네 그쵸 박수진님께서 캠핑할 때 추운 날이야 옷을 더 껴있고 핫백도 입고 불 피우면 되지만 한여름에 더우면 땀도 나고 짜증나잖아요 한여름에도 캠핑 시원하게 즐기는 방법 있을까요? 한여름에는 좀 추운 곳을 가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추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저기 산 위나 아니면 계곡 바로 옆이나 그런 데를 추천드리고 사실 저는 여름 캠핑을 바닷가를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왜요? 바닷가가 덥고 끈적거리고 습한 게 굉장히 강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계곡이나 아니면 산 위에 있는 그런 캠핑장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그리고 그거 있어요 해변 같은 게 모래가 맞아요 햇빛을 반사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위에도 뜨겁고 밑에도 뜨겁거든요 발도 뜨겁고 신은주님께서 수도권 주변으로 좋은 캠핑장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려요 멀리는 힘들고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기고 싶거든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오는데 막 알려지면 사람이 좀 많아져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혹시 뭐 추천을 부탁드려도 될 거 아니면 싫으시면 또 패스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이랑 그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캠핑장이 과연 같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아 그러면은 아 맞아요 뭐 우리 리랑씨는 그냥 길바닥에서도 자는 그런 스타일의 캠핑을 하시니까 전 좀 더 내추럴한 느낌의 그런 캠핑장을 선호해서 그럼 수도권 주변으로 우리 짝짝이 분 청취자용으로 한 곳을 추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약간 유추할 수 있게 지역과 뭐뭐 땡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살짝 나중에 치니 뭐 인별그램에 올리던가 하면 되니까요 아 네 어 지금 바로 찾고 계시네요 네 제가 지금 요렇게 어 지도에? 네 지도에 다 체크를 해놨구나 체크를 해놨어요 대단하다 지금 지도를 잠깐 봤거든요 별 초록별표 빨간별표 이렇게 다 있는데 그중에 아우 수도권 연어로 좀 괜찮다라고 하시는 곳 괜찮다 하는 곳은 네 과연 근데 초록별표랑 빨간별표 차이는 뭘까요? 사실 제가 그때그때 누를 때마다 초록별표를 누를 때가 있고 그냥 제 손이 가는대로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민환씨 진짜 매력이 뭐냐면요 되게 있을 것처럼 하거든요 근데 결국 까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빈 깡통이에요 그게 너무 매력있어요 진짜 고기를 먹는데 바닥에 고기를 떨어졌어요 방금 저한테 민트 왜 하신 거예요 바닥에 고기 떨어졌는데 아 너 없으면 그냥 먹었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 말씀해주세요 네 죄송한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어떻게 뭐 하면 되고요 노래를 들어야 돼요 저희가 4부에 말해주면 되니까 질문부터 먼저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834님께서 저희 시동생은요 캠핑차를 비싸게 사놓고 한 번도 안 갔대요 무용지물이네요 캠핑카 이용하시나요? 저는 캠핑카를 사실 저는 소문으로 만들었거든요 캠핑카는 원래 기쁠 때가 두 번 있대요 왜요? 언제요? 캠핑카는 처음 구입했을 때 기뻐! 기뻐 너무 기뻐 그리고 되팔 때 드디어 해결했다 하하하하 사실 그 얘기를 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캠핑카를 딱히 구입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살짝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어 근데 진짜 그 리랑씨 캠핑카는요 그 경차에요 어 그쵸 그쵸 그리고 이것저것 캠핑카 커서 장비 넣고 이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으로 들고 다니시는 분이어가지고 전혀 뭐 캠핑카는 관심도 없다 캠핑카를 한다면 좀 더 작은 느낌의 캠핑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 좀 저의 손길이 묻은 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천 캠핑장은요 저희가 4부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구요 고릴라는 무료 그럼 싸이의 낙원 듣고 알차게 다시 돌아올게요 언니 얼른 찾으세요 지금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리랑 선생님과 일타강사 캠핑편 함께하고 계시는데 원래 이렇게 광고 나가고 노래 나가고 가면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짝짝이분들에게 알려주실게 너무 많다고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적어주시고 있는 걸 봤는데 아까 여쭤봤던 저희 그 장소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가까운 좋은 캠핑장소 저희가 나중에 인별그램에 따로 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건데 지금 한번 추천해주세요 고! 안그래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 세군데로 추려봤어요 와우 그럼 첫번째 첫번째 장소는 저번에 저희랑 같이 갔던 데 너무 좋아요 네 거기가 홍천 트리하우스 오오 거기가 좀 약간 소규모고 그리고 아늑한 분위기에 자연과도 함께 있는 느낌이 참 좋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 네 그리고 두번째는 네 솔로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애기랑 같이 단 둘이서 뭔가 힐링을 하고 싶다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그때 여성 전용 캠핑장에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갔다 온 이후로 많은 다른 분들이 많이 가셨더라구요 우와 그럼 거기에 텐트나 이런 것만 다 챙겨가면 되는거에요? 텐트도 없어도 돼요 거기에 조그맣게 오두막 같은게 있거든요 아까 첫번째 말씀드렸던데도 오두막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사이트가 따로 있고 이제 캠핑을 캠핑 장비를 다 들고와서 캠핑을 할 수도 있는 곳이고 네 여기는 그런거 다 없이도 그냥 혼자와서 들멍하고 밥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어딘데요? 여기는 이제 구시돌 캠핑장 어? 어떤거? 구시돌 캠핑장 아 근데 이름은 되게 강력하네요? 네 좀 그래서 약간 내추럴한 느낌으로 잘 꾸며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아기랑 이렇게 단 둘이 해가지고 추억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구요 아 그럼 마지막 세번째는요? 세번째는 서울에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 캠핑장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캠핑장이 있어요 어디요? 정말 좋은 캠핑장이 하나 있어요 심지어? 네 노을 캠핑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이름부터가 너무 이쁘다 네 거기를 저는 캠핑할 때 초반에 진짜 많이 갔어요 한 벌써 너무 오래전이죠? 제가 20대 때 열심히 갔어요 정말 오래전이네요 진짜 오래됐네요 아니 되게 동안이신 편이거든요 우리 유랑씨께서 감사합니다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니까요 네 아 그럼 여기는 서울에 어디쪽에 위치한 거예요? 여기가 어 하늘공원 하늘공원 그쪽이요? 네 저기 저 위에 있는 하늘공원 아 좋습니다 이렇게 세가지 말씀드렸고 네 이건 저희가 인별그램에 따로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님께서 캠핑은 장비빨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요 맨날 캠핑 장비 사이트만 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걸 보면 정말 몇 백만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리랑님은요 장비가 몇 개 없더라고요 우리 남편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하하 정신 차리세요 하하하하 진짜 한마디 사실 장난이고요 장비는 사실 많이 구입 저도 장비가 많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손이 가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너무 많이 구입하시는 거 말고 중간중간 한 개씩 한 개씩 구입을 해보시면서 이런 스타일이 나한테 맞다 하는 걸 찾아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너무 한꺼번에 구입하면 금세 안 쓰는 약간 무용지물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네 그럼 캠핑할 때 이건 꼭 챙겨라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챙겨야 되는 건 음.. 마음가짐? 하하하하 나는 캠핑 가서 좀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 모든 그 상황들이 다 즐거우실 거예요 오오 왜냐면 캠핑 가서 싸우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왜냐면 내가 일을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더운 날 이런 때 가면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장비 설치하고 하면 덥고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처음에 치고 하실 때 조금 약간 투닥투닥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에 이 모든 거를 힐링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천천히 여유있게 하자 너무 빨리 하려고 하시면 병나요 실제로 엄청 여유있으시잖아요 리랑 씨는 네 맞아요 그럼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꿀템이 있을까요? 꿀템 갖고 왔습니다 꿀템 갖고 왔습니다 어? 뭐요? 제가 혹시 여기 못 들어올까봐 꽁꽁 숨겨 가지고 왔는데 느낌이 오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봤던 잠시만요 저게 나온다고요 와 바로바로 그 꿀템은 도끼요 도끼요 여기에 공포 음악만 까면은 도끼요 아니 이게 왜 그 꿀템 일까요? 아 제가 도끼를 쓰시는 걸 보고 많이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이게 뒤에가 망치로 쓸 수 있습니다 아 도끼 뒤쪽이 네 그래서 도끼만 있으면 사실 망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여기 도끼 있는 걸로 뭐 칼로도 쓸 수도 있고 음식 자를 때도 쓰고 뭐 장작 자를 때도 쓰고 팩 박을 때도 쓰고 근데 그걸로 고기도 자르시잖아요 이게 그 중식도가 중식도 한창 많이들 되게 선호하셨잖아요 네 네모난 거 네 그 이유가 묵직하고 한 번에 잘 썰려서 그렇잖아요 네 이 도끼도 같은 원리입니다 아 실제로 제가 가위 있냐고 물어보니까 도끼로 이렇게 고기를 일정하게 딱 잘라주는데 약간 멋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도끼로 음식 잘라서 먹으면 더 맛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약간 거친 사람이 된 느낌이 있어요 자연과 함께 된 그 느낌 오 약간 저희가 그런 걸 느껴볼 그 시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요 밖에서 뭐 어디로 막 내려 패는 수도 없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던질 수도 없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있다 도끼는 거기서는 아무도 도끼 쓰는 거에 있어서 시선도 뭐 신경도 안 쓰게 되고 고기를 그냥 도끼로 꽝 꽝 내려가지고 저도 심지어 기억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도끼질하고 있었잖아요 고기를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나 보네 맞아요 스트레스 좀 풀리셨나요 그날? 어우 진짜 언니 때문에 받던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요 저 때문에요? 왜냐면 너무 느리니까 진짜 이게 캠핑에 저는 아직 하수였던 거죠 언니 아까 맥주 따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안 따줘요 이걸 제가 한 다섯 번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병따기가 없어서 여러 장비로 막 그 병따기를 따려고 하니까 안 따지는데 너무 느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야지만 캠핑을 조금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여유롭게 성격인가봐요 그 도끼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그 도끼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도끼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한 10만원 중후반대?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제가 사용한 횟수를 따지자고 하면 한 번 사용할 때 몇백원 들었을까요? 아 횟수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보면 원래 감가를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이것도 대팔면 돈이 한 만원은 될 것 같거든요 아 전 못 팔아요 아 너무 정이 들었구나 네 정이 들었어요 근데 10만원 중반대인데 사용 흔적이 진짜 많은데 고장 나지도 않았거든요 아 제가 한 번 얘를 갈았습니다 아 나를요? 나를 갈았어요 한 번 열어보셔도 돼요 어차피 절 내려 찍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열어도 됩니다 조금 날카로워서 오 나를 갈았네요 날 직접 가세요? 아니요 그 업자분께 맡겼어요 그러면은 10만원 중반대가 아니라 금액이 더 추가되는 것 같은데 아 2만원 더 추가가 됐습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은 뭐 금액이 자꾸 추가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30만원 정도 든다 관리비까지 하면 오래 사용하실 거면 비싼 거 사용하시면 되고 아 근데 비싼 게 또 잘 잘리니까요 5786님께서 남편이 최박 최박 이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 그렇게 부르실까요? 그렇게 하실 거 같아요 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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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서 자는 거라 그냥 캠핑처럼 힘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차박을 추천하시나요? 저희 차가 크지 않아서 차박하려면 렌트를 해야 하거든요 들으시는 분은 차박이 차돌박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차박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최박은 보통 두 가지로 다녀요 왜? 한 가지는 텐트 이씨 하는 차박 네 그리고 하나는 스텔라 차박이라고 텐트 아예 없이 하는 차박 아 텐트의 유무 네 그렇게 보통 두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 위에다가 그 위에 텐트를 얹고 하는 그렇게 해서 차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의 그 공간을 좀 넓히겠다 해서 차박용 텐트가 있어요 그거를 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결론은 그 차 있는 주변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보통 차박 캠핑이라고 합니다 아 차 안에서 뿐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네 주변에서요 그 차 위에 맨날 이렇게 썰매처럼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아 그거 텐트에요? 저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진짜 궁금해서 방금 뭐 차 위에 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거 텐트 많아요 근데 텐트 아닌 경우도 있고 거기에 집 넣으신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고 뭐 그냥 뭐 거기다가 아예 그 위에 있는 텐트 그렇게 설치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럼 그 위에서 자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자는 거죠 오우우워 우와 그럼 일반 차로 차박하려면 개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사실 작은 차에서도 자가지고 그렇게까지 개조를 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키 큰 사람은 참 슬프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경차에서 슬프시겠어요 저는 경차에서도 구르면서 잘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그 옆에다가 그 약간 연결되는 텐트를 하나 치시고 거기에서 야챔을 깔고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오우우 근데 이게 아까 그 사연이 차가 크지 않아서 차박하려면 렌트를 해야 한다 네 근데 차에서 자는 거랑 캠핑처럼 힘들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시면 차라리 그 램핑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음 네 왜냐면 어쨌거나 차박은 일반 텐트에서 자는 것보다는 편안하진 않아요 네 음 왜냐면 어쨌든 공간도 더 좁고 하니까 그거는 약간 편리성을 위해서 차박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거지 좀 더 편안함을 위해서 차박을 한다?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차박을 만약에 해요 네 그럼 캠핑처럼 장비를 챙겨가는 게 좋은 거죠? 장비, 기본적인 장비들은 많이 챙기시죠 왜냐면 생각을 딱 해보면 내가 캠핑을 갔다 가서 뭔가를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테이블을 깔고 뭘 하고 이걸 쭉 생각을 해보시면 필요한 장비가 대충 그려지실 거예요 아 우리 제작신분들 너무하네 우리 리랑씨가 왔다고 그냥 다 뽑아먹으려고 차박하기 좋은 장소까지 저희가 또 아 차박하기 좋은 장소요?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차 끌고 누구 이렇게 데리고 가서 차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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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아 안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장소들인데 있어요? 네 또 나온다 나온다 차박하기 좋은 장소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차박하기 좋은 장소라 함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자연스러운 곳이 함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자연과 함께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세팅이 있는 캠핑장을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면 차박 자체가 애가 그 차가 자연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데들을 무슨 뭐 자갈밭 있는 데서 하고 너무 캠핑장 꾸며진 약간 그런 데서 하기에는 약간 좀 슬픈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초라해 보이구나 감성이 안 살아서 난 캠핑을 하러 왔는데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장소를 추천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뭐가 달라요 맞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장소 약간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장소 그런 제가 또 좋아하는 장소거든요 화성에 있는 산땡 캠핑장이라고 산땡? 산땡땡 캠핑장 아 산땡땡 캠핑장 오 좋아요 두 개 다 가렸습니다 아 그게 왜 두 개나 가려요? 하나만 가려줘요 아 제가 좋아하는 장소여서요 아 오케이 인정 진짜 그 뒤에 있는 그 숲 존을 좋아합니다 오오 숲 속에 들어있는 존이 따로 있거든요 가끔 네 거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맷듯이 만나실 리랑씨를 만날 수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제가 자주 가요 어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두 군데로 더 생각을 해봤는데 두 군데로 더 생각을 해봤는데 두 군데로는 태안에 있는 곳이에요 둘 다 네 태안에 있는 네 제가 차를 사기 전까지는 태안을 잘 못 갔거든요 왜냐면 가게가 너무 힘든 곳이여가지고 기차가 딱히 없어서 근데 가보기가 너무 좋더라구요 그래서 차박을 할 수 있는 데 두 군데가 있는데 태안에 별상큼 펜션 캠핑장이라고 음 별 여기는 어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 아 인기가 많구나 미리 예약해구나 예약이 쉽지 않고 사이트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분위기가 그 여기 태안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요쪽이 그 바다 해안선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는 약간 그 분위기가 여기가 너무 좋아요 우와 그래서 여기도 같이 가는 걸로 저는 같이 가고 싶다고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랑요? 아 근데 저는 차박 둘 여자 둘이 무해 후 애교? 기아왕? 기아왕 어 좋으면 저 진짜 따라갈게요 전 뭐든 따라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랑 이제 한 군데 더는 이제 청댄 리 캠핑장이라고 이것도 왜 가려요 아 여기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캠핑장이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 가린 거 보니까 약간 좋아하고 아깝게 진짜 좋아하는 거네요 거기가 제일 자주 가는데 와 이 정도면 리랑씨 진짜 영혼을 갈아엎었다 왜냐면 이 정도로 알려줬으면은 말도 안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데요 다 바닥이 그런 데를 제가 골랐어요 흙바닥 아 아니 근데 이현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차박 가면 아빠들은 차박 짱기역 차 밖에 있다고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아빠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차박이 그러니까 같이 그냥 천천히 하면서 하라고 옆에서 한 군데서 쉬고 있고 좀 요렇게 의자 같은 데만 이렇게 딱 피셔가지고 좀 쉬고 그러고 있으면 여유있게 하실 거예요 아유 애 있으면 여유있게 안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죄송해요 공감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영혼이 솔로로 정광식님께서 아나 아 태안 거기 말하지마 하면서 느낌표가 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저도 죄송해요 이분 아는 지인은 아니죠 뭘 이분도 태안에 있는 거기를 다니시는 분인 거 같아요 거기가 평일에도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근데 말했어요 광식님 죄송해요 아 아실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4256님께서 저는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캠핑 위험하지 않나요? 주로 챙겨야 할 상비약이 있는지요? 어 나이가 많다고 딱히 위험은 하지 않고 기본적인 상비약은 캠핑장에서 많이들 구비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어디 넘어져서 찰가상을 입거나 요런 거 할 때 보통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어 본인이 이런 게 평소에 그냥 바깥생활 하시면서 조금 이런 게 불편했다 하시는 그런 약들을 더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오 5827님께서 리랑씨 MBTI 뭐해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가면 좀 안 맞더라는 유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왜 젊으세요? 아니 왜 젊으죠? 아니요 좋았어요 그래서 저 MBTI는 ENTP입니다 오 네 완전 강아지 같은 아 강아지 네 좋습니다 근데 ENTP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아 저는 벌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좀 왔다 갔다 빨리 빨리 하는 거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요 그럼 P와 J 중 어떤 게 캠핑을 잘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J는 막 이것저것 다 챙겨가고 계산하고 P 같은 경우에는 아 됐어 그냥 있는대로 사실 잘하는 사람은 여행도 그렇고 캠핑도 그렇고 저는 보통 J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잘하는 거랑 또 즐거운 거랑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아 맞아 J는 잘하는 거고 P는 즐기는 거다? 네 아 짜증나 J가 다 판 깔아준 거 P는 즐기고 있는 거잖아 그럴 수 있죠 하하하하 자 이제 J가 다 정리를 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 박재원님께서 리랑님 캠핑하고 설거지거리나 설거지 할 것들 바로바로 정리하는 편인가요? 여행할 때야 좋지만 뒷정리할 때 진짜 싫잖아요 캠핑 장비들 어떻게 관리하세요? 아 저는 원래 주변에 캠핑 가서는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힐링을 하고 갔는데 쓰레기장 속에서 같이 있는 걸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대충 있는 걸 치우고 그리고 설거지거리나 그런 거는 저는 보통 싸서 집에 가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냥 1차 애벌 설거지라고 해야 되나? 1차만 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저는 거기서는 그냥 캠핑하는 거로 온전히 즐기고 오려고 해요 너무 좋네요 아니 리랑씨 큰일났어요 저희 벌써 끝나버렸어요 어머어머어머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광고 듣고 리랑씨랑 다시 마지막 인사하러 돌아올게요 광고 들으러 갈게요 네 광고 듣고 왔고요 3829님께서 늘 보면서 힐링하는 리랑님 오늘 들으면서 캠핑 욕구 뿜뿜했어요 진짜 용기 내서 더워지기 전에 떠나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음 근데 리랑님 이제 떠날 곳 어디에요? 지 한번 말해주세요 어 사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 이분은 계획 없이 떠나시는 분이어가지고 괜히 물어봤네요 제가 사실 내일 갈 예정인데 계획이 없어요 아 내일 캠핑 가세요? 어 그냥 어떻게 들리냐면은 아 내일 그냥 옆에 아는 언니 집에 놀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 그렇게 들리면 잘 들으신거에요 마트 장보로가 이런 느낌 서정혜님께서 제 짝꿍도 캠핑을 좋아하는데 운전하면서 차에서 귀 쫑긋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리랑님은 전 연령층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너무 감사하죠 김선철님께서 리앙님 재앙도 아니고 리앙이라고 리앙님 캠핑 많이 하면 얼굴이 장난 아닐텐데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요 얼굴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고 급하게 보내느라 리앙님이라고 어 아 괜찮아 보이나요? 사실 많이 가렸어요 어 저 피부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봤어요 알아요 어떻게요? 안 씻으세요 사실 내추럴 하는게 가장 좋아요 불도 머리에 불이 닿을 듯 같았는데 막 불 앞에 가까이 가시고 이런거 보니까 그냥 자연인처럼 살아라 그쵸 역시 아 또 나와주세요 리랑씨 전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나오겠습니다 제가 그럼 저도 캠핑 한번 따라가고 여기도 나오고 제 본업에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리랑씨의 본업에 갔다 왔잖아요 오늘은 제 본업 너무 행복했어요 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인사드리면서 샘디는 내일 다시 올게요 내일 또 만나요 내일도 수다 따라요 안녕